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허락 없이 치웠어. 이해해줄 것 같았고. 이해해야 하지. 고맙기도 하고. 그런데 나도 네가 보는 거 싫은 건 마찬가지야. 그냥 나 혼자 보고 마는 게 낫지. 너 또 신경 쓰이게 만든 거잖아. 신경 안 쓰여. 민준아가 이렇게 내 앞에 있는데 뭐. 그런데 왜 오늘 계속 전화 안 받았어? 잠수 탔잖아. 회사에 바쁜 일이 좀 생겨서. 다음부턴 연락부터 하고 잠수 탔게. 안 그러기만 해. 복수할 거야. 난 아예 없어져버릴 거야. 또 옷장에 좀 깨? 다음부터는 옷 입은 채로 옷걸이에 걸려있어 봐. 아무도 모를걸? 일로 와봐. 다음부턴 그렇게 했지마. 딱해서 죽는 줄 알았어. 숨을 데가 없잖아. 다신 숨을 필요 없게 할게. 내가.